전일특징주 시간입니다.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매매했던 종목들 좀 살펴드리도록 할텐데요. 먼저 육아증권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죠. 육아증권 시장에서는 매도를 제일 많이 한게 셀트리온이군요. 그냥 일반 ETF들이 있고 그런데 어느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건 아니고요. 전반기적으로 조금조심 매도하고 하지만 많이 안사다 보니까 총계로 하면 천억이 안되는 규모의 순매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산거는 삼성바이오로직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도하는 쪽 기관들 매도하는 쪽은 기관이 삼성전자들도 많이 팔았네요. 1186억을 팔았고 SK하이닉스도 팔았어요. 이게 아마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수한 것은 포스코하고 한진칼 이 정도가 눈에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예 뭐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지금 이제 동시에 동시에 매매한 것들 좀 잠깐 보면 역시 뭐 삼성바이오로직이나 포스코 한진칼 그리고 롯데케미칼, KB금융 이런 종목들 지금 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죠. 외국인 간 합쳐서 많이 사고 있는 것들이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더라도 바디텍 매드, 톱텍, YG엔터테인먼트 안랩, SFA 반도체,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상당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우리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좀 살펴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과 테라제니텍스, 한진칼, 시젠, 초록뱀 이렇게 되는데요. 자 몇 개만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바이오로직, 삼성바이오로직 아쉬운 것은 위에 꼬리가 좀 크게 달린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고점을 확 뛰어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도 확 터졌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젠 하나 좀 더 볼까요? 시젠은 여전히 이제 조종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21선까지 내려왔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 거래대금 상의 종목들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거래량 차치도 보셨지만 삼성바이오로직이 제일 많았어요. 코스피에서. 그 다음에 코덱스200 선물 레버리지가 이게 지금 대부분 저기 소위 이야기하는 동학개미들이 곱하기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동학개미 여러분 좀 정석으로 투자를 해서 그래야지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 꼼수로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정석 투자를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지 제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투자자가 없으면 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신풍지약 이런 종목들 많이 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단알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녹십자 랩셀, 그리고 제넥신, 시젠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의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징주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키움모닝노트 보겠습니다.